벨트 하세요. 완전 벨트 보시고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액션 영화였습니다. 스카 채팅이 우리나라 골목 많은 혈장에 맞게 거칠면서도 사이다 같은 그런 액션이었어요. 정체없이 달려가는 그 액션 씬이 굉장히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홍새벽 배우님의 치크한 매력하고 배우분들의 액상블 또한 많이 훌륭했고 연기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박수담 배우의 연기가 정말 너무 특히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박수담 배우님의 팬이 되기로 하였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관객들의 극장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험한 것과 하이 모든 경기를 액션을 수천한 것입니다. 타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액션 영화니까요. 즐겁게 발라가지고 영화를 계속 볼거리가 가득 차있고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볼 거는 카치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상동영화가 살아난 발판이 마련됐으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달릴 짜릿한 질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액션 코미디 오락적으로 즐길 만한 장면들이 정말 많았던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올해 새해 첫 영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송 재밌으니까 꼭 영화관에서 만나세요. 2022년 1월 특송과 함께 극장에서 짜릿하게 달려요. 불타세요. 흔행지원주 시동 걸었다. 쿨크러쉬의 정적 미친 액션 시간 순상 극장에서 짜릿하게 즐겨라. 범죄오락 액션 특송 절찬 상영주 범죄오락 액션 dan